가보도록 하죠 흐읏 이 죽은거 좀 보러가자고 야 콩앵아 야 어 야 아이 야 야 우중물 어디다 싸는거야 아 이거 먹는거 아니야? 시계 빈님 어서오세요 굴뿌개기 굴뿌개기 오 헤드샷이야 제기라 에이 이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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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 이러면 안되는구나 아니 너무 너무 들이대면 안 된다 방패 없.. من지지..방패 없이 너무 드리데면 안 돼 ㅎㅎ흠 음 망피 없이 너무 들이드리면 안 돼요 오오오오 자, 자,자,자,자 오케이 4 5 3 으어 뭐 아, 왜이래? 아, 너무 나되면 안되겠어 아, 뭐 막을만한거 없나? 아, 여기가 그... 아까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자, 권총이 차라리 낫다 헤드샵 아, 이게 총으로 쏘면 그... 그 점수를 10점 더 못 먹는 것 같아서 헤드샵만 맞춰도 그 헤드샵 말고 가까이서 찢어죽이면은 잔인하게 죽으면 30점을 얻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아, 이거? 꼬챙이 이거 해도 20점 아닌가? 어? 자, 이렇게 죽이면, 잔인하게 죽이면 30점 헤드샵하면 20점 헤드샵하면 20점 헤드샵시 점수가 더 낮아 헤드샵시 점수가 더 낮아 그냥 죽이면 쉽죠 그냥 죽이면 쉽죠 그냥 죽이면 쉽죠 오오오, 에너지, 오, 에너지, 에너지 헤드샵 헤드샵 우측에 샤너너 어, 에너지, 에너지 아, 총알 아, 그냥 이걸로는 헤드샵을 잘 못 맞추겠어 나와 와 아, 이거 그냥, 그냥은 안되네 오케이 심장 심장 또 없나? 3개 다 먹었어요, 저기는 거니까 sua 넍 Tob복 הנna 내밀어 그럼 이 화장실은 방법으로 중량에서는 가자 총 종류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총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 중요하긴 한데 어 어! 어어어어어어! 응? 뭐야?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쯔니 쯔니? 제이키. 여기 뭐 하는거야? 어디 어디가? 너는 이 짠짓것을 그려줘서 그게 다섯개 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널 병신으로 보는거야! 찾아봐줘 제이키 안녕하세요 토니, 토니, 무슨 일이야? 그 식당에서 우린 를 찾아봐? 정신경도 같은데요 딱 봐도 오우 정보 토니 무슨 일이 있었던거죠? 지금 세력 싸움 하는거 같은거 갑이 몇대 나갔다고 하는거 같던데 괜찮을겁니다 처음 다크니스 했을땐 무서울거야 하지만 맞들이면 멈출수가 없지 눈에 이상할만한거지 그에게 먹히는거야 매시간 매일 지라갔던 지난 2년동안 난 자신을 경계해왔어 이 알 앙물고 그걸 묻어둔거지 그리고 그에게 돌아왔어 나에게 뭘 하려는지도 느낄 수 있어 쌍둥이를 불러온 결과 결국 좋지 않은 상황이 됐군요 그래 자네가 살았어 다행이야 음 절로 가래요 음 여기가 내 세이프하우스 같은데 가정부 다 조직원들 같아요 히힛 얘네들을 왠지 덤앤더머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쁘게 말해봅시다 제 아들한테 태어나는 걸 다시 한번 더 소개해봅시다 넌 대신 말하지만 내가 알게 말하지만 우리는 날 아침에 뵈는 날이 마신다 이쁘게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우리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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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게 날이 되기 때문에 날이 길게 너는 뭐 하는지? 뭐? 너는 뭐 하는지 너는 절대 없어져서 I love my boat. That don't count. I love drinking. No, no, no. Real love with a person. Like I said, in love. Oh, and you have? Yeah, I've been in love. I'm in love right now. With my wife, with my mistress. Hell, I even love that whole Camille from the other night. Yeah, right? If so,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lay. you're going to play it, no? I'm going to play in the background.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lay. 치프? 이름이 치프야? 어이 치프 야 나 집 되게 크다 내 여기 사무실인가? 내 아버지인가? 내 아버지 얘 뭐 요리사야? 뚱보 토니 그래서 저 정도면 저 정도는 뚱보는 아닌데 요즘 뚱보는 아니죠 그냥 덩치 큰 애지 뭐 살집 좋은 애 정도 저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가야되는데 갈 길을 알려주죠 여기다 보면 그냥 둘러보고 싶어 둘러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거 하나하나 만드는데 참 신경을 썼을거 아냐 배경도 야 되게 고층에 어떤 큰 곳을 그 아지트로 삼고 있나보다 돈 많나보네 좀 잘나가는 조직 같은데? 잘나가는 조직의 내가 보스인가 봐요 얘들아 너희 둘은 여기서 뭐하니? 대게 신의 힘을 받고 있다는걸 알수있죠? 밑에있는 애들도 그렇고 대게 신의 힘을 받고 있다는걸 알수있죠? 내가 말만하면 뛰어들겠대 트흫 아 여기가 내 방인가 보구나 아 여기가 내 방인가 보구나 이야아 이런거 해놓으면은 방이 되게 되게 보통 해보긴 하지만 힘들텐데 이거 유리에다가 물 흘리는거 아니에요? 저거 위에다가 그거 해놓고 관리하기가 힘들죠 특히나 물이 여기 물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하려면 진짜 가정부 있어야돼 저런거 관리하려면 최소한 3일마다 한번씩은 닦아줘야될텐데 최소한 뭐 깔끔하게 하려면 하루에 한번씩 닦아줘야겠죠 어우 나 옷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 야 여기서 가정부 그분이 혼자서 다 하는건가 이거를 아 여기는 되게 엉망으로 되어있잖아 야아씨 봐봐 남자들 자취방에 보면은 여기 옷장 있잖아 옷장 보면 옷들 조금 어 비싼 것들이나 자기가 마음에 하는 것들은 이렇게 잘 관리를 해놔요 이렇게 걸어놓고 옷관리를 근데 이제 집에서 대충 입는 몇천원짜리 이렇게 티같은게 있단 말이야 여름이나 이렇게 자주 갈아입는 것들 보통 한개져 입고 버리죠 보통 뭐 삼천원에서 오천원짜리 그런것들은 이 밑에다 이렇게 처화가 나와 대충 던져놓죠 샤워할때 그냥 옷 후다다다다 여기다가 그냥 대충 후다다다다 던져놓고 막 하다가 에이 치우기 귀찮으니까 대충 박아놓고 옷장에다가 옷장이 이렇게 투명하니까 그것도 나름 괜찮네 투명한 옷장이니까 나는 괜찮네 나는 괜찮네 이것도 옷장 꼭 막혀있어야된다 그런건 없잖아 그죠 뭐 옷은 많이 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야 이런 육지에서 정말 한번 에 에 근데 공중목욕탕이 더 좋아 에 공중목욕탕이 좋아요 공중목욕탕이 넓잖아 어우 얼마나 넓은데 공중목욕탕 새벽에 가면요 아무도 없어서 내가 나 혼자 쓰니까 되게 좋아요 나 근데 여기 뭐하러 왔지 참? 아 적어야 되는구나 아까 자 형은 쟤네는 오프닝에서 봤을 때 죽었죠 제 기억에 남아있어, 제키 제니는 이런 것을 원했을 때가 없을 것 같다고 당신의 아버지 카르로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당신은 아무것도 없을 수 없을 것 같다고 aunt sarah.. 나 오빠.. 몇 번도 전혀 말해줄게? she's una terrible liar, jackie Sometimes.. sometimes.. I..I think i see her.. and it's like.. it's like she's not gone but she is gone, jackie you buried jenny years ago I know... I know... Listen, aunt sarah.. thanks for looking out for me.. but i'm okay, all right? just got a lot on my mind right now is all 괜찮아요. 너는 정말 말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내 집에서 봅시다. 괜찮아요. 너는 내 직업을 잃어버리고 싶으면 말하자. 무슨 말이야? 내 직업을 잃어버린다. 너는 영웅판을 잃어버린다. 너는 영웅판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이전에... 그 전에 잃어버린다. 그것을 잃어버린다. 너는 잃어버린다. 그 잃어버린다. 내가 내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안 중요하다. 너 그냥 잃어버린다. 너는 잃어버린다. 나는 잃어버린다. 나는. 너는 정말 최고의 지협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내가 삶은 지협의자. 그럼 뭐? 내가 봤을 때? 나는 잃어버린다. 나는 잃어버린다. 나는 잃어버린다. 너는 잃어버린다.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너는 맞아. 너는 왜 항상 맞을까? 나의 성적이야. 나의 성적이야. 너는 어디에 찾을까? 할머니가... 이야... 이런 정장... 구두까지 신으시고 굉장히 멋스러우신 할머니이신데? 그쵸? 그쵸? 으asonable никто 그댈! 이건 뭐야? 잡지네? 외국 잡지들은 되게 얇더라구요. 얇고... 싸더라. 만화책도 싸져. 그리고 얇죠. 흫흫흐핳 그리고 칼라풀해. 우린 두껍잖아 그 양이 많고 그 다음에 흑백이잖아 나 뭐하는건데 잡지도 되게 두껍잖아요 응? 뭔데? 뭐해야되는데? 쟤 따라가야되? 쟤 숙모... 숙모... 이런거 따라가야되는건가? 아니구나 저래줄게 하나있어요 전화가 필요없어 방문을 보내줘 그리고 그들한테 친해야되면 뭐해 보스 새로운 놈을 구입해 어... 어... 주무관에 기다려야되는데 오늘의 놈을 기다려야되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보스 야 나 되게 높으신 분인가봐 이 보스의 보스 보스 아 정말 잘나가는 도주인가봐 지미 포도색 지미 지미 스위프티 비니 왕께 맨션에서 나갔네 스위프티라는 놈을 처리할려고 가는거있죠 공격할 준비가 다 됐떼요 지금 가도록 하지 또 나 혼자 나 무쌍할거같은데? 나 혼자 너희들 기다려 나 혼자 들어가서 무쌍하고 올게 이럴거같은데 ονicy 아하하하하하 그럼, 그게 무슨 조지개 보스야 조지개, 무슨 뭐,뭐 돌격대장 이지 내가 항상 저기있었던 것들이기 있었어 하늘에 기다려주시니 그리고 사라가 항상 나를 유지하려 했었니 내게 말했을거였어 jackie either you control your fears or they'll control you and I tried to control them believe me I tried but every night there I was hiding under the sheets trying to convince myself that whatever was out there wasn't real thank god I outgrew that shit huh oh they're dumb and dumb of the dumb I'm dumb dumb is where to go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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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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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 쟤는 비니는 어디갔냐? 우리 넷이 선구야? 비니는? 아 비니는 걔 내가 뭐 잡아오라고 하네 걔 잡아오라고 갔지? 장구장에서 포커치고 있대요 조심하자는 거죠? 슬프트 동네니까 얜 누구야? 처음 보냈는데? 토미갈로, 엔코, 에스포시토 얜, 얜 둘은 누구야? 못봤는데 안에서? 얘네들 안에서 못봇, 못봇던 애죠? 얘네들을 이거 어디서지? 얘네가 신입인가? 아, 아니다. 그 신입은 저기 어떤 애 잡으러 갔는데? 나 혼자 갔다올게 이거야 지금 어, 여기 그거있네요 어우, 나 천 몇점 있어요? 뭐 그래도 좀 할까? 나 가보... 이거 좀... 어... 어... 방어력이 증가한다 방어력이 증가한다 아, 이것도 해야되는데 이거 이거 해야되는데 다크아머 잠깐만 일단 어, 이거부터 가죠 그리고 방패부터 가요 방패 그리고 방패부터 가요 방패 히트맨쳐요 쪼끔 더 필요하네 쪼끔 더 필요하네 으쌰, 안녕? 안녕? 오오오 쉬리 5 5 5 스톰크 오오오오 워우 최근에 어우 이건 총 안 얻는거구나 에너지 얻는거구요 총도 안주고가 야 그러니까 왜 총도 안주고 나 여기로 밀어넣냐 총은 누구 밀어넣지 총은 누구 밀어넣지 총은 누구 밀어넣지 나 총도 좀 가져오지 바보같은 주인공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 먹어야죠 심장 먹으면 에너지가 차지 않나 아아 오케이 왜왜 이러지 아니 그 화면 표시가 이게 한글 표시하고 나서부터는 그 잘 표시가 안되네 총같은게 표시가 잘 되야되는데 일단 구입하구요 아까하고 똑같이 도둑이 난 안되네 여기 밖으로 그렇지만 네 참고 말이야 말이야 나 아 멀리까지 이 뭐야 뭐야 자 관통사 자 지금 야 진짜 진짜 여러가지 그 모션이 있구만 와우 야야야야 장난치지마 총 전 총없나 그치 어 저거 가져가 저거 슬라이스 될거 같은데 일로 가는거 맞지 스위프티 스위프티 구석에 있던거야? 먹었네 어 그 유물있던 데만 한거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Apache 어 뭐야mm 죽었잖아 어? 어? 저기다 어? 어? 가자 빛이 괜찮아? 여기 인사나? 자 거기 Tamam 야 하하하하 하하 thì 이힔 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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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이냐 어 처음 몇 점 이 쪽부터 이거부터 해야하는데 지금 하아 조금 모자라네 쪼끔 모자라 쪼끔 자 유물 먹고 유물 먹으면 될걸 오케이 자 데모닉 방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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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쓸 일이 별로 없구만 유물 먹으면 잘 쓰면 오오오오오오오옥 야 이거에요 방패 데모닉 방패 오케이 야아 헤드샷 정확하게 맞았어 슬로우모션 뜬다 나 근데 이거 뭐일러가나? 자 에너지 걷구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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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에너지내라 아 야 기다려 거기 비집다 오케이 어딨냐 따라딴 단단 됐어요 자 자 자 아 본질 잠깐만 450 어 저거는 이번에 뭐냐 1000 1000이 있어야 되요 바지님 와서 오세요 뭐야 저거 지금 세프티 저거 bag 근데 이거 이거 타고 싸우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오케 어어어어엉 막혔어 오오오 저 조심해야 돼 어우 야야야야 오케 видел 통사 오오오오오وا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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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뭐야 가까이 못가 어딨냐 어딨냐 하나 더 여기 오오오 하구요 자 자 자 자 이쪽으로 정확하게 오케이 에너지 먹구요 야 나와 어 에너지 에너지 ㅎㅎ 오케이 에너지 놓구요 오케이 잘 조심 에드샷 오오오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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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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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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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요 에너지 하나 더 먹고 자 던지고 오케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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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워 베 하나 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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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케이 빨리빨리 에너지 붙어 에너지 붙어 에너지 먹고eremos 에너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자 앉아 자 했어 던지고 오케이 또 나오겠지 애들 애들 ошибerne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어디야 x4 자 에너지 먹고요 빼빼빼빠 ็ Jane 좋고 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 야ค 아아아아 쓰읍 잠시만요